내가 저렇게 했었던가? 정품 언제 해도 뒷쎄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아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필요하시면 솔져 넣으셔도 되고요 저기에 공격까지 30초 아이 왜 못 올라가니? 흐흐흐 몰라 아이씨 아니 일단 니가 마음에 안 드는거야 그냥 어떻게 돼도 포그디바 라인? 포그 끌었어요 내려가죠 내려가죠 호그랑 디바 필벤이요? 예 상대 딜러 한 명 솔저네요? 정석 조합이에요 상대? 솔져 2층? 호그 랩 조심하시고 호그 호그 되었어요 솔져 위에 솔져 위에 솔져 위에 위에 디바 로우 빠졌고요 아나 2층 올라가있고 솔져 다운 송 하나 송 하나 아이고 송 아아 잠깐만 내가 죽겠다 아이고 아 나 개피 아우 제대로 맞을거 저희 아나 2층 화이트 해주시고 우리 필요하면 아이고 위에 호그 얘 3층 3층 나 얼굴 보고싶다 2층하고 3층으로 애들 많이 하요? 나이스 솔져 다운 나이스 솔져 다운 일단 빨리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? 호그? 디바 로봇 안 빠졌어요 개피 개피 디바 로봇 빠졌어요 이거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오는거 조심해 네 솔져 계속 오른쪽 3층에 자리잡아요 로드님 가서 일부러 잡으려고 홀릴거지 송하나 송하나 나이스 나이스 또 2층으로 와요? 호그 줘도 되고 라인 줘도 되고 저한테 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셔도 되고 저는 별로 안좋아요 정면으로 와요 지하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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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하고 팔아 둘다 있어요? 상대 디바 빼고 팔아 나왔어요 다 넘어뜨릴테니까 궁 써요 궁 써요 궁 써요 궁 써요 궁 써요 안하고 왔겠어요? 네 안하고 다 쓰지는 마시고 어이구 어이구 와 나 죽는다 살았다 감사합니다 디바 빼고 팔아 나왔어요 상대 2층 노려요 상대 2층 노려요 이제 정면 안하고 호그 그래 빠졌고 상대 궁 쏟아 볼거에요 힘들 파라가 더 가요 팔아 죽였어요 나이스 파라가 본다고 해서 바로 조져주네 와 나이스 호그 위에 위에 3층 같은데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재워둬요? 나이스 라인 망치 조심하시고 목표 목표뻥 나이스 서버실에 아나 서버실에 아나 나이스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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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원숭이 정면 원숭이하고 원숭이 2층 2층에 팔아 오는거 조심 팔 없어요 상대에 팔아 빠졌어요 팔아 빠지고 디바 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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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온다 반대편 보러 온다 쏠자 떨어뜨렸어요 라인 떨지 디바 로고 개피 원숭이 잡아줘 저 봐요 아나 서버실 라인 잡자 라인 잡자 으어어 원숭이 원숭이 반피 원숭이 반피 뒤에 화물 뒤에 나이스 자리 안 있고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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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나 루슈 루슈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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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나이스 여기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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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0 대 0 꼼수 변형 바로 가야 되겠다 그니까 아나가 다 했네 라인이 끙끙끙끙끙끙끙끙 진짜 라인 예?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바보다 얼굴이 제일 고이구나 너가 그렇게 많아 나는 관심 안 가져주는데 어 나도 그만 돼 아 우리 정쿠레님 원숭이 그 맛이네 나도 그 맛인데 군덩이님이야 뭐 유명하시니까 나도 그 맛인데 잘 해보자 감사 드립니다 사세진이 자를요 군덩이 그게 누구에요? 말하고 다니지마 누구지 걔가? 처음 들어봐요 이름인데 우성이가 일부러 그렇게 소개시켜준거야? 우성이가 우성이가 일부러 그렇게 소개시켜준거야? 우성이가 아니 얼굴을 안 볼 수 없잖아 사귀는데 아니 아니 얼굴을 안 보여줬어 4 5 2 2 게임에 집중합시다 2 2 2 자리야 있어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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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더 맥크리 솔맥 솔맥 라인 자리야 솔맥 상대 빠져요 자리야 실드 빠졌고 아 제냐타네 제냐타 하나 제냐타 하나 제냐타 제냐타 한번 긁었다 블루 한번 긁었다 블루 한번 긁었어요 방벽 싸우네요 예 방벽 깰게요 방벽 깨졌어요 블루 한번 달려가고 자리야 두릉실드 빠졌고 와 졸라 센데 어 죽는다 아 자리야 석양 석양 어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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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бер judges 정 슬슨 cr rolling 프리 히 시 Pues 플레이 screens 스탕 슬래 갈랭 슬슬랭 스 좌 진 슬슬랭 스탕 슬슬랭 스탕 맥 힐럭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 저쪽 힐러가 다 2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저거 하려면 우리가 막 들어가야 돼 오른쪽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 3층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일단 자리아는 없고 상대 자리아 다웃 적었다 저희가 더 빠르거든 예 제가 2층 가서 갱파트 칠게요 제가 다 3층이어서 2층에서 갱파트 칠게요 초월 썼어요 초월 썼어요 나 9있다 나 9있다 이거 너무 틀려요? 아나 혼자 2층 상대 아나 혼자 2층 아나 개피 아나 개피 탈리아타 컷 탈리아타 컷 탈리아타 나이스 넥크리 컷 네 뒤에 라인 자고 있어 수고해요 잘하시네 팀원분들이 잘하시네 네 저희는 얹혀가는 겁니다 여기 다 자기 칭찬하고 다 잘하네 다 프로야 다 프로야 다 프로야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 루슈? 이 맵에서 낙사 맵도 아닌데? 일단은 비트 아이 피트 나 그래도 좋은 궁이었어요 저것 때문에 저희 팀이 죽지 않고 뚫었던 거기 때문에 좋은 궁 인성도 너무 좋으시네요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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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